안녕하세요. 빌리카터입니다. 저희는 런던 소호 근처에 있는 공원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 그 중에 하나는 휴식. 자연과 함께. 서점에 왔는데요. 북아트북샵. 제가 괴롭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들 때 책을 많이 읽어요. 읽을 때 제일 좋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서 용도도 다양하고. 라면? 라면 받침? 지갑으로도 쓸 수 있고요. 비상금도 숨겨놓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용도. 저는 솔직히 책을 많이 안 읽는데요. 하나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생각이 많아질 때 담임 선생님이 소설 데미안을 읽어보라고 추천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즐거움을 찾고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트레인 페스티벌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We Can Fight이라는 곡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저항을 위한 싸움들이 변화를 만들고 평화를 쟁취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얻는 나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트레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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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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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모두 우리 우리 우리